1.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2. 물론 쇼핑할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3. 물론 시험 중에는 옆사람과 말하면 안 됩니다. 4. 물론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5. 물론 우리 대화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5. 물론 우리 대화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5. 물론 우리 대화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6. 물론 우리 대화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6. 물론일 것들을 eve이 좋습니다. 7. 국민의 기호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7. meva을 비밀이어야 합니다. 8. 줘야 합니다. nous devons faire notre devoir tout seul évidemment il est bien entendu que vous ne devez pas parler avec votre voisin pendant l'examen